이건 그렇구요. 동원님 뭐하겠는지 보겠습니다. 동원님 아직 D지? D에 19 하기로 했구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들 쭉 봤습니다. 그래서 내로.. 어? 그렇게 읽어보겠는가? 그 다음에. jejB 정확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맞든 틀리든 그렇지 It's beside the box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umbrella?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여기에 My robot의 뜻은 나의 로보 그 다음에 My ball은 나의 공 밑에 있는 My umbrella은 나의 공사 오케이 근데 나의 로봇 몇 개에요? 한 개 한 개죠 만약에 여러 개였으면 로버츠 My ball 몇 개? 한 개죠 만약에 여러 개였으면 보즈 해야되는데 My ball이니까 또 한 개고 그 다음에 My umbrella 몇 개? 한 개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전부 다 한 개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전부 암만 길어봤자 It's It's으로 My robot 대신에 It's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My ball 대신에 It My umbrella 대신 It 그러니까 이건 전부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아 일단 Where의 뜻은 Where 네? Where의 뜻은 Where 어디? 그쵸 어디라고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It는 비동사 It는 비동사 It는 비동사 그렇지 R M Is 그러면 Is는 뭐랑 같이 쓴다 했어? 그 He Is She Is 그리고 It Is 여기에 My robot 남자야 여자야 My robot 남자 여자 모두 안해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였으면 뭐라고 했을 테고 여자였으면 She 라고 했을 텐데 다 아니니까 It이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Is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거야 어디에 있니 한 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때 Where is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나의 로봇들은 어디있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느냐 Where are My 로봇 Where is my robots 가 아니고 Where are my robots 라고 했죠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죠 My robots는 데이니까 그것들 어디있니 마니까 Where is they Where is they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Where is they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데이는 여기에 R 있죠 여기에 is는 he, she 있고 쓴다 했는데 R는 They나 They are We are You are 이렇게 쓰죠 You are They are We are 로봇 여러 개니까 데이구요 됐습니까 여럿일 때는 이즈가 아니고 R랑 같이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그 밑에 보면 It's on the box 가 있는데요 It's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의 줄임말이고 It's 뭐 대신 봤어 It's It's 뜻은 그것이죠 근데 뭐 대신 봤어요 저요 늦은 이즈 your 로버트 대신 봤죠 You are 로봇 is on the box Where is my 로봇 내 로봇 어디갔어 그랬더니 너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거죠. 아 그렇습니까? 너의 몰라요? 너의? 너의. 어? mine은 이거고. your는 나의 로봇 어디 있어? 그랬으니까. 너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죠. 너무 길죠. your 로봇이. 그렇죠. your 로봇 너무 긴데. 너의 로봇 다시 말해. 뭐라고 얘기해도 돼? 그것이라고 얘기해도 되니까. your 로봇 대신에 뭘 써도 돼? 이것을 써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의 뜻은? on. 위에. 뭐뭐 위에. 새로 뭐하고 있니? 외우고 있습니까? 오래 걸리네.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on the box의 뜻은? on the box. 안에 있다. on의 뜻이 뭐예요? on. 안에. 아니. 박스 위에 있다. 오케이. on the box가 박스 위에 있다. 아니고요. 박스 위에란 뜻이죠. 박스 위에. 있다. 라는 뜻은 어디 있어? 여기에. is. is가 있다. 그것이. it is.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이 있다. 어디에? on the box. 상자 위에. 됐습니까? okay.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구요. okay. 그 다음에 뭐뭐. 소개는 뭐예요? 뭐뭐 소개? in. 뭐뭐 옆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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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besides. besides. 아, 아, 많이. okay. 잘하네요. 아, 약간 조금 까먹기도 하고요. 조금 까먹기도 합니까? 네. 까먹기도 하죠. 그쵸. okay. 그래서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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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다음. bet. bat. bat. 그러면 내 방망이 어디 있지? he.. 내 방망이 어디 있지? where is my bat? where is my bat? 그는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다 일단 시험치고 그 다음 소리가 귀엽나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우측 비사이드 어떻게 했어요? 비사이드 비사이드 아이가 아이 소리 내고 있죠 비사이드 빨리 나아야 돼 피큐병도 있어요 피큐병도 있구요 아아 오케이 그래서 그 집은 그 강 옆에 있다 비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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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사 리벌 리벌 부위가 있는데 리 더겠냐 리 벌지 부위인데 오케이 상자 상 자 박스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케이 나는 쿠키 세상자 세상자 갖고 있어 아이 아이 아 아 박스 어 쿠키 부위가 아니고 3 3 박스 3 박스 3 박스 3 박스 3 박스 쿠키 쿠키즈 볼 볼 오케이 공 하나가 상자 안에 있다 아 볼 볼 볼 볼 볼 볼 볼 뭐 under 쓰는 방법 우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 n up u n u n u n 빠지 u n u n u n u n u n n n u n 벽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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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브레 을 러 엄브레 엄브레라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선이 필요해 위 인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리드가 아니고 니은이다 니은 니 니 니 엄브레라 엄브레라 레 레이니 레이니 위 비디병 아직도 덜 났죠 데이즈 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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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즈 oh, 많이 낸 hey watch what w w w w w t c a t watch watch ok. 그 남자가 손목 3개를 사고 있다 the man is buying buying a watch the man is buying a watch the man is buying a watch 그 다음 어디 어디 안에 in ok. 너는 거실에 있니 Are you in the living room? Are you in the living room? Are you in the living room? Yes, I am. No, I'm not. 뭐 뭐 위에? On Andy의 사과가 책들 위에 있다 Andy's apple is on the books Andy's apple is on the books Okay, 시험치고 배달합니다